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방탄단 지민이 미국의 뮤직 채널을 1위부터 20위까지 모조리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서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월 5일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성 차트 톱 투어니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단 지민의 신고 후가 8월 5일 현재 베스트셀러성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온다 이어서 역시 방탄단 지민의 후 15위학의 리믹스 버전이 베스트셀러성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온다 계속해서 방탄단 지민의 후 여러 버전들이 베스트셀러성 차트에서 3위부터 10위까지 올랐다 온다 뿐만 아니라 방탄단 지민의 후 다른 버전들이 베스트셀러성 차트에서 11위부터 20위까지 올랐다 온다 이로써 8월 5일 현재 방탄단 지민의 후 버전들이 미국의 베스트셀러성 차트를 1위부터 20위까지 모조리 싹쓸이하는 전세계 음악 역사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최전방에서 군방부진 방탄단 지민이 베스트셀러성 차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못하는 등 방탄선단 지민이 세운 역사적인 대기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